안녕하세요. 도깨비불 이한입니다. 내게 맞는 오행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사주에서 목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나라와 멀지 않은 곳이 잘 맞습니다. 가장 가까운 일본, 대만 등입니다. 그리고 사주에서 화가 필요한 사람은 호주, 뉴질랜드 등 남쪽 나라의 나라와 잘 맞습니다. 브라질,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와 필리핀, 태국, 베트남, 싱가폴 등의 동남아 국가들과 잘 맞습니다. 사주에서 토가 필요한 사람은 중국, 인도, 네팔, 건조한 사막의 중동국가들과 잘 맞습니다. 사주에서 금이 필요한 사람은 미국, 캐나다 등과 서부유럽인 프랑스, 스페인과 잘 맞습니다. 사주에서 수가 필요한 사람은 넷마크,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과 영국, 러시아 등의 축축한 나라와 잘 맞습니다. 나라별 오행은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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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